계속 슈퍼스타로 살았지만 그전까지는 좀 되게 힘들게 살았어. 그래서 이제 인생은 다 공평하다고. 이제 그전에 많이. 그렇게 산 만큼? 많이 좀 힘들게 산 만큼 또 지금 좀 편안하게 사는 거겠지? 거의 가장 아니었어? 가장이었지. 집에서? 그렇지. 그렇지 않아? 가장이라는 뜻이 만약에 돈을 버는 사람이면 내가 가장이었던 건 맞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런데 나는 이제 가장이, 돈만 버는 게 가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그 집안의 어떤 집안을 두루 보살피고 그런 게 가장이니까. 낮까지 이제 시골을 낳고 500원 갖고 서울에 올라왔다 해서. 500원? 애 내면, 애기들 내면 그다음에 500원. 그 당시. 아무리 500원이어도. 정말 작은 돈이었다. 작은 돈이지. 지금으로 쳐봐. 많아야 50만 원 될 거야, 아마. 그걸로 해가지고 막 친척들한테 좀 빌리고 해가지고 막 이발소 하나 해가지고 이제 쭉 키웠지. 힘드게. 고생 많이 하셨네. 어렵게 살았네, 그러면. 너도 어린 시절에.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었거든, 어렸을 때. 어미, 어마셨구나. 그걸 많이 때리셨어, 우리 아버지. 아, 진짜? 약간 욱하는 게 좀 있으신데. 욱해서 이게 많은 아이 아닌데 이제 애 넷에 500원 갖고 올라와서. 그렇지, 그러니까. 이제 아빠도 이제 막 쌓인 게 응어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 으악! 막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해, 하는데 이제 그런 불만이라기보다는 가슴에 맺힌 좀. 맺히지. 음... 화? 약간 미움 같은 게 좀 강하게 있었거든. 아니, 절대 안 잊혀지지, 어렸을 때. 그렇다고 해서 막 아빠를 보면 믿고 막 이게 아니야. 그냥 너무 아빠가 좋은데 이 한켠에 그 상처. 그런 게 있지. 뭔가 있었지. 맞아. 맞아.